중릉 3년차 수업 마지막입니다. 딥러닝이죠.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딥러닝 강의입니다. 페이스북도 빠질 수가 없죠. MIT, 구글 다 하는데 페이스북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. 이 수업인데 진행하시는 분은 브랜드 로우르라고 하는 분이고 아주 강의를 잘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강의조차도 잘 하시는 분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굉장히 쉽고 깔끔합니다. 역시 페이스북이라 바탕화면 색깔 자체가 페이스북의 색깔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죠. 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. 전체 이게 아마 강의가 11개인가 될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있죠. 왼쪽에 딥뉴럴 아니죠.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딥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컨브리셔널 뉴럴 네트워크 축적이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고 대략 다 개괄측이 있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개념을 소개하는 수업이라서 중둥 3년차 수업을 압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수업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소개받은 개념은 중둥 4년차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볼 겁니다.